천부경이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 서기전 7378년 계열면 이전에 이미 천부가 있었습니다. 서기전 7378년에 마고알미께서 이전 시대의 천부를 계승한 것입니다. 마고시대에 이미 율려가 있었습니다. 율려는 천부의 소리입니다. 율려는 양과 음의 소리에 해당합니다. 즉 양의 소리가 유리고 음의 소리가 여이며 오음칠조로 소위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부터 천부의 이치에 따른 달력이 완성되어 내려옵니다. 서기전 25858년 대에는 각자월각자일부터 후천시대의 역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0년이 되는 역사적 증거물로는 달력을 그림으로 나타낸 율롤리판이 새겨진 고인돌과 당시에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법시와 예술문화생활을 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흑피옥 유물이 있습니다. 특히 서기전 약 만년경의 문자로 추정되는 81자의 상영문자가 오키나와 해저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천부경 81자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특히 첫 5글자는 천부경의 일시무시일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천부경은 이미 1만년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 됩니다. 지금의 81자 한자로 된 천부경은 천부사민이 완성된 시기인 서기전 7197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전 7197년 박자년은 옛 한국즉 하늘나라가 세워진 해입니다. 마구알미의 장손에 해당하는 황공씨가 천산을 중심으로 나라를 시작하였습니다. 황공씨가 천부사민을 완성하여 유인씨에게 전하고 다시 유인씨는 한인씨에게 천부사민을 전수합니다. 늦어도 한인씨의 한국시대인 서기전 5000년경의 천부경 3일신고 참전개경이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기전 3897년 한웅이 태백산으로 와서 배달나라를 세울 때 이미 천부삼경 전 천부경 3일신고 참전개경을 모두 지니고 와서 옹족과 호족에게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서기전 3897년 10월 3일에 한웅천왕이 제7대 지휘리 한인천재로부터 천부사민을 전수받아 천명을 받고 태백으로 와서 박달나라 즉 배달나라를 세워 옹족과 호족의 난을 평정하여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이를 하늘의 도를 실현하였다는 뜻으로 개천이라 하지요. 한웅천왕은 서로 전쟁을 하던 옹족과 호족을 정벌하지 않고 이들 추장에게 천부경 3일신고 참전개경을 먼저 주어 가르침을 따라 사람즉 참인간이 되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리하여 옹족의 추장은 가르침을 따라 계율을 지켜서 한웅천왕의 배필이 되었으나 호족의 추장은 성질이 사나와 말을 듣지 않으므로 추방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옹족은 천왕 귀족으로 시족이 번창하였습니다. 태오 복희와 여완은 한웅천왕의 자녀로 천군이며 염제신동은 옹족으로서 소전씨의 아들로 천자입니다. 황제언원도 옹족으로 염제신동과는 별도의 갈래로서 공손씨의 뒤를 이어 중국의 실질적인 시조가 되었습니다. 염제신동씨의 13대 천자가 단웅북 홍재로서 단군왕검의 외조부입니다.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한웅과 홍재의 딸의 아들인 단군왕검은 14살 때부터 24년간 염제신동국의 포개국인 단웅국의 섭정이 되었습니다. 배달나라 초기에 한웅천왕이 신지혁덕에게 명하여 첨부경을 녹도문으로 새깃게 하였는데 이것을 후대의 신지의 전비문 첨부경이라 합니다. 신지는 배달나라와 단군조선 시대의 문서와 명령을 담당하던 벼슬입니다. 신라말의 최치원 선생이 신지의 전비문 첨부경을 보고 묘양산 석벽에 새겼다고 전합니다. 단군조선 시대인 서기전 2225년에 3.1 신고비를 마완의 백악악 남산에 세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라 초기인 서기 400명경에 박재상 선생이 징심록 15지를 저술하였는데 후대 김시습 선생이 징심록 추기를 쓰면서 첨부경과 관련된 금척에 대하여 설명하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28자를 징심록에서 근본을 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서기 738년에 대진국 즉 발해 제3대 문왕제가 태학을 설립하여 첨부경과 3.1 신고를 가르쳤다고 기록됩니다. 문왕제는 3.1 신고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조영 성무고왕제의 3.1 신고 예찬문과 반항군왕 대압아래 서문과 자수대부경 문적왕 가미던 이마상의 주의를 모아 백두산 보본단에 숨기면서 3.1 신고 공장기를 남깁니다. 서기 900명경 신라말에 최치원 선생은 신지의 전비문을 본 후 묘양산으로 몰래 들어가 석벽에 당시의 고문체로 첨부경을 새겨놓았습니다. 제목은 태극경도라고 보이는 초서체의 글자로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고려말인 서기 1380년경 농은 위남부 선생이 각골문체에 첨부경을 남깁니다. 이 시기에 목은 이색 선생, 복의 범세동 선생이 첨부경 조회를 썼다고 합니다. 고려말 하머대사는 천지인 삼재가 하나의 도라고 하였습니다. 하머대사는 송명희 기화로 무학대사의 제자입니다. 서기 1480년경 조선 초기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첨부경의 수리와 관련된 금척에 대한 글을 남깁니다. 서기 1500년경 단군세기를 쓴 이암 선생의 후손인 임핵 선생은 태백일사를 지으면서 소도경 정부는의 첨부경 3.1 신고를 싣고 참정개경을 언급하였습니다. 서기 1550년경 남사고 선생은 격암유록에서 첨부경은 진경이다라는 등의 기록을 남깁니다. 서기 1850년경 조선 후기의 노사 기정진 선생은 전비문 첨부경을 기록합니다. 아마도 임핵 선생의 태백일사본 첨부경과는 다른 소장본으로 추정됩니다. 서기 1898년에 단해일관집 선생과 온초계연수 선생이 단군세기 태백일사에서 첨부경을 기록합니다. 서기 1899년에 계연수 선생이 첨부경의 말을 짓습니다. 시기적으로 광무구년 즉 서기 1905년이라 새겨진 첨부경 석각이 최근에 충남 아산 중림선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서기 1911년에 첨부경이 실린 한당국이가 단학계 설립자 2기 선생의 감수로 계연수 선생이 홍범도와 오동진 두 벗의 도움으로 간행하였습니다. 서기 1912년경에 홍범도 오동진 두 분이 첨부경 찬이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서기 1914년에 이관집 선생이 첨부경 직회를 썼습니다. 서기 1916년 9월 9일 온초계연수 선생이 10여 년간 약초를 캐다 고운 최치원 선생이 묘양산 석벽에 새겨 놓은 첨부경을 발견하여 탑본하여 1917년 1월 10일에 서울에서 온 사람을 통하여 서울의 단군교에 첨부경 탑본을 전달합니다. 서기 1919년 단군교 대선사 윤혤정 선생이 중국의 망명한 전병훈 선생에게 첨부경을 전달합니다. 1920년 전병훈 선생은 첨부경을 1년여 연구한 끝에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책의 맨 앞에 첨부경 해제를 싣고 출간하여 북경대 도서관 및 세계 100여국의 책을 보내어 첨부경을 전파합니다. 1920년 이람 김영탁 선생이 노사 기정진 선생에서 이승학 선생으로 전해진 첨부경을 얻습니다. 서기 1920년대 이후 유교 불교 도교의 인사들이 첨부경 해석을 시도합니다. 1921년 11월 단군교 기관지인 단타계 계연수 선생이 단군교에 전한 편지와 첨부경을 실었습니다. 1921년 개명구락부에서 발행한 잡지인 개명사호에 대종교 신도인 한별 권덕규 선생이 첨부경 조회를 실었습니다. 1922년에 유학자인 김태경 선생이 소호당집 단시 조성기에 첨부경 전문가 주석을 실었는데 이분은 묘양산 석볕본 첨부경의 소장자로 전해집니다. 1922년 일수한 박동호 선생이 호일에 첨부경 세계평화 비석을 세울 때 성인으로 모신 간제 전후 선생의 문인이 되었습니다. 1923년경에 석곡 이규준 선생이 석곡집 첨부경 해제를 지었습니다. 1925년에 대종교 김용기 선생이 단전유의에서 첨부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25년에 대종교 남도본사의 총책임자인 강우 선생이 정해첨부경을 지었습니다. 서기 1925년에 단재 심채호 선생이 동아일보연재 조선사연구초에서 첨부경을 후대의 의작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서기 1926년에 최치원 선생의 후손인 최국술 선생이 최문창호 전집 고은 선생 사적편 단전유의에 김용기 선생의 단전유의 본 첨부경을 실었습니다. 서기 1930년에 퇴경당 권상로 선생이 조선종교사의 첨부경을 실었습니다. 서기 1930년 단함 이용태 선생이 첨부경 도석주의를 지었습니다. 서기 1930년대 초에 대종교 독립분들이 백두산 장군봉의 대리석 첨부경을 매립하였다고 전해오던 것을 2020년 북한이 발굴하여 공개하였는데 농은 미남부 선생의 각골문 첨부경과 완전 일치하고 있습니다. 서기 1931년 단재 심채호 선생이 조선일보 연재의 조선사에서 첨부경 3.1 신고를 진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대종교 시교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당국이를 펴낸 계연수 선생이 제1대 회장으로 있었던 단학회의 명예회장을 맡기도 하고 제3대 종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단학회는 서기 1909년 3월 16일 마리산 천재를 지내고 2기 선생, 계연수 선생들이 설립하였는데 제1대 회장 2기 선생, 제2대 계연수 선생, 제3대 최시흥 선생, 제4대 이덕수 선생, 제5대 이용담 선생, 제6대 이유립 선생이며 제1대 종사 2기 선생, 제2대 종사 석주 이상룡 선생, 제3대 종사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단학회는 학술단체이며 종교단체로는 한홍천왕의 계천을 중심으로 하여 태백교라 합니다. 단학회 태백교는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 하여 단군교, 배종교의 홍익인간 이와 세계라 하는 단군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 1931년에 일수함 박동호 선생이 이상규 선생의 천부경 조회를 접합니다. 서기 1934년에 성재이시영 선생이 감시만허에 천부경 정문을 실었습니다. 서기 1937년 6월 28일에 우주 김영애 선생이 단군교부 은경락에 천부경 조회를 실었습니다. 광복운동할 당시 홍범도 여운영 선생 등의 천부경찬이 있습니다. 서기 1940년경 대종교가 교단 차원에서 천부경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기 1947년 6월에 일수함 박동호 선생이 묘양산 안내지도를 지니고 묘양산을 직접 답사하여 보현사 부근 안벽에서 최치원 선생이 새겨놓은 천부경을 계연수 선생 다음으로 발견하여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 증거로 천부경 세계평화, 일체상비 두 쌍을 새겼는데 현재 퇴계원 천부성 전과 태백산 만덕사에 실재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묘양산 안내지도를 40여 년간 품에 안고 다니며 묘양산 석벽본 천부경의 실존을 증언하였으며 현재 그 안내지도는 단수일도학회 박종고 회장이 전수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일훈 선생도 묘양산 석벽본 천부경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도 말경에 북한 김일성대학에서 묘양산 천부경 석비를 발견하였다고 사단법인 남북경제인연합회에 알려왔다고 합니다. 서기 1949년에 이유립 선생이 천부경여회 우설을 지었습니다. 서기 1952년에 신강 이고선 선생이 홍익대전의 천부경주회를 실었습니다. 서기 1953년에 이유립 선생이 천부경연회를 썼습니다. 서기 1956년 이람 김영탁 선생이 단군철학석회에 천부경을 실었습니다. 서기 1958년에 일청 성세영 선생이 천부경주회 부인경 천부경도회를 썼습니다. 서기 1960년에 일수한 박동호 선생이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은 퇴계원이 산사-11 소재 함효상석에 천부경을 새겨놓았습니다. 서기 1963년에 정인딱 선생이 창고집 재입권의 천부경서 천부경주회를 썼습니다. 서기 1965년에 명곡 류정기 선생이 동양사상사전에 천부경을 실었습니다. 서기 1975년에 대종교에서 천부경을 제1경전으로 공식 수용하였습니다. 서기 1976년에 이유립 선생이 커바람 문화사상사와 단학회의 후신인 단단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서기 1978년에 박동호 선생이 천부경의 천부경 봉송을 조건으로 재산을 출연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기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서기 1979년에 이유립 선생이 대배달 민족사에 천부경의사를 실었습니다. 서기 1982년에 최재충 선생이 한민족과 천부경을 발간하였습니다. 서기 1984년에 천부경 할아버지로 알려진 천부경 성자 일수원 박동호 선생이 국조당군 한왕검 천부경 홍익인가문화 전통주체 사상 세계평화 일체상비의 국조당군을 비롯하여 박혁거세 석가 노자 공자 예수 최치원 이왕 최재우 전우 프랑크 북맨 이상규 전병훈 선생 등 12인을 천부경 성인으로 한 석조물을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업 퇴계원리 산사-11 애세웠으며 다른 하나는 박동호 선생 고택에서 태백산 만덕사로 옮겨져 실존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 최재충 선생이 우리열 우리말 우리글 천부경과 수혜세계라는 책을 각편했습니다. 서기 1986년에 일수원 박동호 선생이 현정회의 천부경 봉송을 조건으로 유언증여를 하였는데 현정회에서 이를 위반함으로 기부를 취소했습니다. 서기 1988년에 일수원 박동호 선생이 한국평생교육기구의 천부경 봉송 조건으로 유언증여를 하였습니다. 서기 1990년 6월 29일 일수원 박동호 선생이 천부경 세상실현을 위한 단수일도학회를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하였습니다. 서기 1991년 3월 14일 일수원 박동호 선생이 천부경 세상실현을 위한 단수일도학회의 전재산을 유언증여를 하였습니다. 서기 1991년에 최재충 선생이 구조수학원론을 펴내면서 천부경 수리에 따른 구조수학원론의 구조로서의 태양계맥시표, 인체구조와 체질학 등을 지었습니다. 서기 2002년에 농은 미남부 선생의 후손인 민홍규 선생인 농은 선생의 각골문 천부경을 공개하였습니다. 서기 2020년 2월 28일 북한이 백두산 장군봉에서 1930년대 대종교 독립군들이 묻었다는 천부경 대리석본을 발굴하여 공개하였는데 농은 선생의 각골문 천부경과 글씨체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서기 2021년 하반기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묘양산 석벽의 천부경을 발견하였다고 사단법인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에 연락 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연대기를 중심으로 천부경이 전해지고 연구되어 온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부경 세상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정림 남북통일 민족과학 국토회복 세계평화 인류평등 홍익인간 천부세상 만만세